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제가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일단 21번과 29번, 30번 이렇게 3개의 문항 정도가 킬러 쪽에 속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18번과 20번 그리고 사실 18, 19, 20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뭐지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번과 20번 정도 준킬러 그래서 총 5개의 문항은 좀 많이 어렵지 않았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 들어오기 전에 등급컷을, 메가스터디 등급컷을 봤는데 80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1등급 컷이다라고 일단은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 면에서는 어려운 문항들이 좀 꽤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할 부분은 같이 좀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내가 좀 복습해야 될 부분과 분석해야 될 부분, 자, 요런 부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6번 들어갈게요. 16번의 문제는 x가 0 이상 4 이하, 그런데 x에서 x로의 함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x에서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 x가 정의역인데 공역 또한 x야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고 정의역은 이미 나와 있어요. x가 뭐라고 그랬냐면 0 이상. 0 이상 x가 4 이하야라고 했는데 그럼 공역은 y잖아. 그치? y값이라고 하잖아. 걔도 0 이상 y가 4 이하여야 한다. 자, 요 안에 공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괜찮지? 그리고 나서 fx가 구간에 따라서 0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4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4까지에 대해서 지금 요 fx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을 좀 정리를 해볼게. 근데 요 문제가 우리가 그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배웠던 1대1 대응에서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런 형태, 끊어진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끊어진 형태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죠.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1대1 대응이냐, 얘들아. 이미의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아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1대1 함수의 조건인 거죠. 근데 1대1 대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공역이 죄다 누가 돼야 되냐면 공역이 곧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주어진 함수가 0에서부터 4까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해서 이제 문제에 바로 와볼게. 조금 문제에 대한 요약은 했으니까 fx가 3이상 사이에서는 완벽해요. x 빼기 3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퍼펙트하게 그릴 수가 있고 0에서 3이 되기 직전까지는 모르죠. ax제곱 플러스 b, 2차 함수 형태구나 까지만 알고 잘 몰라요. 근데 이게 0에서 4까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저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겨줘야 되는지 자,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애 먼저 그려볼게. 좌표평면에다가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0에서 4까지니까 여기가 4야. 여기가 지금 3이야. 자, 3에서 4까지. 얘가 x-3이니까 3에서는 0이다. 그리고 여기 색칠할게. 왜냐하면 3 이상 4 이하잖아요. 3 이상 4 이하. 4였을 때는 얘가 1을 찍어요. 4 집어넣으면 1 찍지. 그래서 여기가 1이야. 자,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또 색칠을 하면 돼. 그래서 3에서 4까지 정의역 구간에서는 자, 요 함수가 완벽하거든. 자, 괜찮아? 그러면 지금 치역의 입장에서는 0에서 1까지 치역은 채워진 상태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이 0에서 4까지기 때문에 치역이 0에서 4까지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치역이 0에서 4까지 요렇게 있어야 돼요. 공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x가 달랐을 때 찍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구간에서는 지금 2차 함수거든. 근데 2차 함수에서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얘가 1이고 여기가 4라면 y가 0에서 1까지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 그래서 요게 치역에 들어갈 거야. 근데 0에서 1까지 말고 1에서 지금 뭐예요? 1에서 4까지 1보다 크고 4 이하인 이 범위의 치역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함수가 어쨌든지 1에서부터 4까지 함수값들이 차야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2차 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때 0에서 3까지 계속 이제 그 모든 점에 해당되는 함수값들이 1에서 4까지 차려면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던지 맞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던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 그리고 그 x가 달랐을 때 찍는 어떤 함수값들이 다를 수 있어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놓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0, 2, 3, 3 미만이거든 x의 범위가 주황색이라고 볼게요. 주황색 첫 번째 그러면 0일 때 얘는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일 때는 여기가 빵꾸가 되죠. 3일 때는 안 들어가니까 주황색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대1 대응을 완벽하게 만족해요. 왜냐하면 치역이 0에서부터 자 여기 1까지 만족이 됐는데 1 바로 이어서 4까지이기 때문에 치역이 0에서 4까지가 정확하게 만족이 되고요. 자 우리 1대1 대응의 기본적인 가로줄을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는 빵꾸고 색칠이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자 그 x가 달랐을 때 찍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다르게 나와요. 요거는 지금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런 그림이 되어야 돼. 자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되니까 0일 때 이게 4를 찍는 거지. 그러면 내가 ax 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데에서 a랑 b가 나와야 f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구해볼게. x가 0일 때 자 0을 집어넣으면 b가 4여야 돼요. b는 4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ax 제곱에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함수일 텐데 어쨌거나 얘가 3을 집어넣으면 1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b는 4라고 쓸게.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얘가 3, 3은 9의 2 더하기 4가 1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9의 2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마이너스 9분의 3이어서 3이 되는 3, 3, 4이고 약분한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면 그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제곱에 더하기 4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만들어지는 거고 f1은 0하고 3 사이의 x가 여기 1이 포함되니까 저기다 1을 넣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다 1을 넣어서 정답을 쓰라는 거야. 여기에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4야. 얘가 3분의 4, 3, 10이 아니야. 그럼 3분의 11이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1이다. 이렇게 5번이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요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얘는 왜 안되냐. 봐봐. 0일 때 얘가 1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빵꾸가 뚫리는 이런 형태야. 그럼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자, 이게 y가 1인 애가 여기도 색칠이고 여기도 색칠이거든요. 그럼 이게 대응표에서 x가 0일 때도 지금 1에 가는 거고 4일 때도 1에 가는 겁니다. 자, 요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가 1대 1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얀색 그림은 버리시는 거지. 그래서 주황색 그림으로 결정이 지어진 거고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